나 친구네 집 가고 학교 숙제를 하고 학교도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놀이처도 가고 친구들이랑 학교 같이 하러 가고 언니 나 학원 가고 친구네 집 가고 학교도 가고 나도 학교 다 어 뭐야 똑같잖아 야 너 왜 우리 사람이야 언니가 너 사람이야 아무튼 홍보를 왜 하는 거야 아이씨 아이씨 야 그럼 이거 안 되겠다 아이씨 아이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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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어때 너는 아니 한 명은 뛰고 위로 뛰고 한 명은 앉고 그래가지고 앉는 사람이 한 명 선 사람이 이거 앉은 사람 위를 뛰어넣고 그리고 어 앉은 사람 그 다음에 가는 거지 응 하나 둘 셋 뭐냐고 뭐냐고 하나 둘 셋 아 아 뭐냐고 나 여 어 한 사람이 몇 쪽으로 갈까 한 사람이 몇 쪽으로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뭐냐고 하나 둘 셋 뭐냐고 뭐냐고 안 되겠다 처음 최후의 비법이다 야아이씨 그 뒤로 예원이는 친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아는 예원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완전 화나가지고 예원이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야하 영땜 받았다 아 유튜브 야하 초점. 다다다 아 한 사람 죽음 취미 더 볼까 친구로 친구랑 이족은 피키방 가야지 c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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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의 용돈을 데리고 가야 돼 피시방 간다고? 왜 이렇게 하지? 헬로우 안녕 아 피시방 같이 가자고? 나야 그거 좋지 오케이 피시방 10분 이따가 가는거다 오케이 피시방 간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못 들이잖아 오케이 천원 빼는줄 마지막 한입 나도 같이 가 한입 어? 뭐야. 내 천 원. 내 천 원 어디 갔어? 몰라. 알았어. 네. 예원이가 조금 수상해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미행. 어? 저기 예원이가. 있네. 잡다. 그래서 패배 패배. 그래서 예원이가 채원이한테 돈을 뺏고. 어? 예원이 용산 중 100원을 채원이가 몰래 가져갔어도 들키지도 않았다는. 훌륭한 사실. 사진만.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언니 내 배고는 어디 있냐. 아 그거 네가 하트로 사먹지 않았어. 안 사먹어. 안 사먹었거든. 그래서 채원이 예원이 둘 중 누가 이겼는지는 알 수가 없고. 또 채원이는 완전. 힘이 빠졌다고 한다. 빽. 뿌얏. 뿌얏. 어? 여기 뭐지? 귀여운데? 너무 슈터 같은데. 집에 다 데려가야지. 촉촉촉촉촉촉. 야 박리혜 물이 그렇게 급히 다냐? 아 내 햄스터야 아 이게 무슨 햄스터야 아 그게 약간 귀여운게 안되겠다 집을 지어줘 야 박리혜 같이 짓자 허! 드디어 지었다 한번 집을 열어보자 띠깍 띠깍 따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아 깜깜 그날 밤 뭉실아 잘자 이쪽에다가 놓아둘게 뭉실아 잘자 어 어 어 빨리 침대 가자 어 알겠어 잘자 뭉실아 으악 으악 띭 나 betray ¿라는지 나 kızım 아마도 못될걸 그리고 박채원이라는 녀석 그 녀석은 정말 그 녀석은 정말 곰을 잘 곰을 닮았고 그리고 박예원이란 녀석 정말로 개미를 닮았어 둘 다 손질이 아주 괴팍하구먼 이 집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못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무튼 여기에 선배님들도 있을까 한번 운영 좀 해봐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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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숨아야겠다 아 잠아 소금아 손잡자 블루베리야 죽은다 소장에 여기 눈치 눈치 손털이랑 그다음에 눈이랑 왈리랑 태우랑 오늘따라 잠이 좀 안 좋네 나랑 같이 화장실 갈 사람 어디 없나 없습니다 그래 너도 저기있다 블루베린 아 시원하다 아 야 방귀해 빨리 가자 엄마 방귀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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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에스쿨레이터 를 찾으러 여기 믿으면 에스쿨레이터가 어딨냐 있어 죽을뻔했다 근데 근데 저게 정말 착한 녀석이 무너질 텐데 아무리 아무리 착한 녀석 못해 근데 나는 완전 천인대로 사람을 뺏긴 있다 근데 박채무니랑 박예훈이 나에게 사랑해 주시지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선배님 아닌데 안녕 인형 아 근데 여기에서 가장 예쁜 채원이랑 예보니를 뵙게 돼서 진짜 영광이에요 모든 인형들 뜨거 좋아 싫어 빠둑 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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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나 탱탱하고 야 걔네들 수울데 얼마나 대박하네 그러게 너도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만약에 똥살 때 당첨되면 죽을짱 맞아 예보님이 나 언제 데려갔어 난 오늘 당첨됐는데 너무 지속해서 죽을 것 같아 아우 블루베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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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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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동안 같이 살았던 선배님이 기절이 되었어 누군 아니 그 진짜 그게 적중때문 그 당기절이 때문이야 후 다 후 드디어 살 것같은 오 난 좀 쉬게 아우 어떡해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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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래도 참 박채언니가 어? 그래도 참 박채언니가 박영님을 믿어요 야 그렇게 믿으려면 한번 다녀봐야 돼야지 그러게 너도 조심하는게 좋을 것이야 으으 배아파 으으 배아파 으으 아우 배아파 아우 배아파 아우 그래도 배아파 배아파 아이고 배아파 어? 아 여기 인형들이 있었지 밤에 가니까 무서운데 인형들 야 좀 봐 배아파 오늘은 너 당첨이다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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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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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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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박채원 박채원 를 배 알겠니 부디디디디디디디디디 으악 바로 그렇게 나는 쉬쌀건데 누구를 당첨하지 모양이 아 보쌈이 예에이 아우 그렇게 새로 온 햄스터 나는 그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기절하게 되고 더 이상은 박채원과 박예원이 그렇게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면 멋있지 나머지 바이오님 잔다 나도 바이오님 나머지 바이오님 들어가게 되었어요 전화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볍지 평택에 발을 하시는 것을 잔다 그래서 간을 지와 주는데 쉬고! 어우 예우님 바이오님 아 지금 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들리잖아 안되겠다 비장의 무기 뭐야 왜 이래서 소리가 나 아 어쩌지 아 그런 방송이 있었구나 야 조가 조가 언니의 실력을 보여주기 너 바이올렛 학원 잘했지 어 언니의 실력은 말이야 이정도야 아 맛있다 나 비행기 칠 수 있거든요 어디 한번 쳐보세요 땡 ួ 우리 사이올렛 어디 한번 쓰니 뭘 어떻게 할까 아 얻어냐 그렇게 해서 채원이와 여왕이는 일주일동안 밥도 안먹고 이런 바이올렛 내기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의 승자는 아무도 모른다는 전설이 이랬다 그래서 잠에 채원이의 잠에 싸움